2023 멜론 뮤직 어워드 Millions Top 10 of the Year 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2023 멜론 뮤직 어워드 Millions Top 10 시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수입니다 네 제가 요즘 뮤직뱅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매주 다양한 음악을 가까이서 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나름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네 요즘은 매일같이 새로운 아티스트가 등장하고 또 수많은 신곡이 쏟아지면서 다양한 기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붕킥이라던가 줄 세우기 올킬 이런식의 다양한 기록이 탄생하죠 특히 최근엔 백만 스트리밍 고지를 찍는 Millions 기록도 중요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네 이번 부문이 바로 그런 분들께 주어지는 상이죠 올해의 Millions Top 10 멜론 차트에서 백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아티스트 중에 투표 20%를 합산해 선정된 10팀입니다 그 첫번째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MMA 2023 Millions Top 10 IVE 축하드립니다 정규앨범 아이에브아이브로 멜론 차트 백만 스트리밍 고지를 밟은 아이브 올해의 Millions Top 10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빈트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우선 저희 아이브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MMA를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의미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 많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멋진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스타쉽 19분들께도 너무 감사한다는 일상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다이브 다이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상인 것 같은데요 다이브 저희 상 받았어요 이렇게 저희 곁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 사랑 많이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2주년 어제 지났잖아요 3주년 4주년 끝까지 좋은 추억들로만 채워나가 봐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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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